다시한번 운빨게임임을 알려주는 갓겜 조언자에서 경비병 주는거 진짜 어이가 없네 포도알 한대 맞으면 죽는 유닛을 29골드 주고 뽑아야돼 저거 0골드로 바꿔야돼 맨날 공격 갓나비 뜨는 애들 치즈 부스팅이나 오지게 하고 영능 깍치는데 경비병 지우자 되게 좋은 판단은 아닌데 그냥 깍치니까 지워야겠다 아 장창벽 나왔다 방어수원도 올리고 도공소순 도공소순 안 돼 내 댁에 자꾸 이상한거 쳐넣는 조언자 좀 그만 그만 나오라고 내 댁에 쓰레기 넣지 말라고 나 치즈 치즈 돌려야 된다고 타격 넣지 말라고 저거 지울수도 없고 써야되는데 그래도 뭐 기술 카드 나왔으면은 훨씬 수월한건 맞다 오토마우스 되게 오랜만에 듭니다 영능 좀 더 떠야 스노우볼 굴리는데 영능 좀 더 안 떼려나 아무튼 타격이 떴기 때문에 이제 군사의 힘을 빼도 돼 민병대도 재워도 되고 건물 받을까? 광산은 필요가 없는데요 광산은 필요가 없는데요 aller 세긴 세 지도자 레벨 지도자 레벨이나 더 뜨지 석궁병, 장창병 이렇게 가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공격 카드 있어가지고 그냥 배제도 될 것 같아 나 지금 20웨이브 가도 공격으로 다 막을 수 있어 영능으로 돈이나 벌겠습니다 실험실 실험실은 거꾸로 해도 실험실 없어쓰요 영능 강화 보상 좀 뜨지 영능 다시 뽑고 광사드로 6장 만들고 안 돼 버린 카드가 없어 영능 타격으로 나올까 타격으로 나가야겠는데 아데돈 선설 강화 연금술이다 가차 영능 강화 빨리 뜨라 영능 강화 급하다 영능 강화 영능 강화 일단 타격으로 막합시다 짱궁병 짱궁병 짱궁병이 지금 필요한 카드는 아닌데 그래도 미리 잡아놓을까 카드 6장 만든 다음에 영능 휴식 이런 거 뜨면은 바로 돈 문제 해결되는데 돈 문제 해결되는데 이것도 아니야 수리 잡아놓을까 시장 이번 공격은 타격으로 막고 연금술 한번 돌리자 슬더스 업적 하고 있습니다 연금술 함 돌릴만 하세요 짠 번식이다 채광 피록성 어 쏘세요 여친 언제 생기냐구요 언젠가는 대장관이라 여기서 이제 타격으로 일단 막고 아 타격 벌써 끝났어 잠깐만 기다려봐봐 야 오지마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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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지도 번식을 하는데 주원자 석궁 쓰레김 콜드나 줘봐 내가 불려줄게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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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는 강우 안떨어요 요새 아유 그냥 아주 그냥 시민 다 뺏어가네 잠깐만 영국수람편도해 집낚시토 야 지금 아이고 나 진짜 미치겠네 언제까지 타격으로 버텨야 되나 아이고 타격 잘못버렸다 살려줘 제발 제발 살려줘 사람 살려 집 아 집 살걸 카드 강파 내가 타격 강화하자 타격을 강화하는 게임 짱공병 가다가 인구감소 이벤트 뜨는거 아냐 검제안이었으면은 다음 게임 같을거 같네요 카드 백댁 카드 백댁 아이고 소젓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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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아유 이게 건물도 안 나오고 연금술한테 모든 걸 걸어야 되나 건축조합 강화된거 돌리면 강화된거 나오네 그건 몰랐네 빰빰빰빰빰빰 아이고 이런 감나비 연금술 연금술 농장 미쳤습니까? 님들 낚시터로 뽑은거 연금술로 돌릴 수 있음 꿀팁 영능 거래 공격 연금술 비상사태 비상사태 지금이 좀 비상사태긴하지 아 진짜 안나온다 집집 장갑기사 여기 상점이었구나 시장이었구나 아 타격으로 막아야돼 연금술 두번 사용가능 기다려봐봐봐봐 공격 초팸 멈춤 반대편 양분 안 쳤다 양분 공격 왜케 슬프게 하고있지 도시의 위협이래 집 소거타 연금술로 돌리면 돼 지도자 레벨 나이스 집 집 집 비상사태 집 집 아 이제 기술지원 먼저 하고 집 연금술 한 번 더 세육장 아니야 영능수점 공격 공격 멈추고 타격까지 오고 타격까지 오고 버텨야한다 버텨 이 녀석아 버티라고 집 버텨 수리는 나가있어 연금술 깨시망이다 공격 하나 더 쓰자 안되겠다 이제 공격 없인 못산다 메고대는 증축카드 줍니다 증축카드는 2레벨로 만들어줍니다 나 강화할거 있나? 당장은 강화할게 기술지원 밖에 없네 기술지원 대장끈 공격 대장끈 내가 검제다야 대장끈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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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등급의 카드 등장 확률 연금술이나 돌려봅시다 발리스타 세모사 다 필요 없다 한 번 더 갖고 와봐봐 연금술에서 연금술 넘어 어떡하냐 무두질 직결 점화 점화는 좋다 수도원 나 영능 먼저 쓰자 대장깐 수도원 장궁병 방어선 대장깐 두 개면 될 것 같애 가시망 하나 더 할까 연금술을 더 돌린다 급하니까 리롤 돌리고 수도원 이롤 대장깐 방어선 장궁병 10인조 줄건조 야 쟤들 점프하는 애들이네 가시망이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정글자막이 필요가 없애들지 않으니 자식이 필요가 없애들지 않으니 아울러하니 원능력은 돈 줘봐 내 역능을 올리게 재사용 안 나오나? 재사용 안 나오나? 자 핫핫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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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가 검즈다 마우스 피트 연금술 그냥 돌리자 이거 방어선 농장 긴급 소집 징집 작업 작업이다 공장 투석기 은지까지 이 고생야되지? 수건 카드가 나올 때까지 영등 돌리고 영등 울리고 영등 돌리고 얼마나 감회해야 시장 방어선 광장 돈 걱정은 이제 그만해도 되니까 작업을 기술실에다가 좀 돌릴까 수도원이다 아이고 세상에 컴더스탕님 일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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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망해졌습니다 장공병도 올리고 지도자 레벨 플러스 2 이제 도는 교도 올라갔고 소총병 꺼지고 소총병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공장 대장간으로 공장 강화하고 없어오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반란 지우고 이제 도무안이니까 템프 올립시다 작업 강화하고 작업을 두 개면 이제 좀 더 덱빌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술집 술집 있냐 술집 없어 작업으로 기술 카드부터 빨리 뽑아보자 재사용 나오면 게임 터뜨릴 수 있고 재사용이 안 나오더라도 빨리 작업 돌려서 기술 카드 파밍을 합시다 수리 수리말고 보강주세요 기습 집결 전환 기습 집결 도둑질 기습 집결 도둑질 어서 일해라 뭐 어디서 온다고 했지? 깨시만 이제 손가락이 버겁다 병영 나왔다 자 병영 울리고 병영 강화하고 거의 다 했죠 아 나 술집이 없구나 백 돌리고 병영 짓고 거의 다 했다 반란 지우고 집결 지우고 이제 언급술도 지우자 일단 작업부터 장군병 키우기 작업 작업 장군병 창군병 창군병 야 이거 위험하다 잠깐만 이거 위험하다 욕심부렸다 까시마 장군병 황산 장군병 아 시민이 부족하네 공격 공격 수도원에서 대갑축 더 해야겠다 작업 두개 돌리고 작업 세개 돌릴까 그래 작업 세개 돌리자 연금술 필요 없고 이제 잠시만요 작업 아 나 저거 없지 술집 없지 돈벌고 아 바쁘다 바쁘어 잠깐만 너무 바쁘다 바쁘다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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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세상에 재사용 잠깐만 드디어 편다 드디어 팔자 편다 재사용 재사용 돌리고 잠깐만 아직 아직 갈 길이 멀다 나 지금 인구 없다 잠깐만 인구부터 돌리자 천천히 잠깐만 급한데 일단 이거 막아야 되니까 재사용 공격으로 저거부터 막읍시다 야 급하다 잠깐만 위험해 조금만 더 버텨줘 잠깐만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인구 부족하는 거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보육원에다가 보육원에다가 작업을 좀 겁니다 침략 주기 10초 확장불가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작업 작업 재사용 V 꺼지고 야수 재사용 광산 재사용 돌리고 작업 아니지 재사용 작업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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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공병 올려 빨리 그 다음에 뭐 해야되지 헷갈린다 재사용 나왔으니까 작업 하나만 돌리는 게 나은가 그지 작업 하나만 돌리고 재사용 이제 셔플할때마다 잡히니까 가시방 재사용 재사용 셔플 재사용 공격 정리하고 아 나 근데 지금 확장불가 패널티가 꽤 크구나 보강 찾아야돼 보강 빨리 찾아야 되겠는데 보강만 찾으면 된다 보강 찾을 때까지 조금 버텨야돼 재사용 작업 보강만 뜨면 된다 보강만 뜨면 클리어다 철거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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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강이 안 나오는데 잠깐만 일단 저거는 막아야 될 거 아냐 아니 미친 마이게가 시방이다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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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전까지 안심을 쏟다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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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어 이것도 답이긴 하지 야 장궁병은 근데 후방 배치잖아 천당에 하나 필요하겠네 와우 짱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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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들어가 왜 이러냐 재사용 재사용 야 잠깐만 호호호 emotional 깨시마pm 부터 재사용 재사용 이게 깨시마기 되나 재사용 재사용 장창병 재사용 재사용 주사 됐다 아 보강 마렵다 야 장창병인데 그냥 장창병이 아닌데 철거할 건물이 뭐가 있냐 공장 공장 빼십쇼 리롤 무한인데 나 지금 확장불 갈아서 좀 뺄건 빼야 되니까 오른쪽에다 걸었어요 야 뒤로 빼지마 낫사 싸워 등시 가깝다 보강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 믿습니까 적의 침략 중일 15초 전설 카드 획득 보강이나 빨리 찾읍시다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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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전화 휴식 번식 당문 폭파 재련 공습 당문 감사자 재사용 보강만 찾으면 되는데 무장 하나 잡아놓을까 무장 무장 재밌잖아 보강 무장 강화 무장 강화 보강 강화 장창병 제거 장창병 냅둘까 그래 그래 뭐 냅두자 철거 보강 빨리 써야된다 아 좀 제발 까지만 재사용 재사용 보강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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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무장 써야겠네 공격 공격을 제거할까 드로우 더하는 카드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기술지원 같은거 일단 보강 돌리는게 제일 급해 방 다 비하여 다 도구 카드 하나 더 보는거 병룡 투석병 수호자 수호자 한번 키워볼까? 저 쓸모도 없는거 야 깨지겠다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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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시망 장창병 너무 기니까 너무 멀리서 때리는데 야 좀 가까이 가서 싸워 어 멀리서 뭐 하냐 잠깐만... 좀... 쓸 볶는 거 치워봐 선술집 하나 있었으면은 훨씬 편했을텐데 선술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선술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선술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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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이라 재사용 모자 수호자 700딜 수호자다 드디어 수호자가의 일을 하는 구간 수호자 두 다리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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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안할게요 히든엔딩 볼 뻔했네 조용히 있어야겠다 검제 덕분에 살았다 그라운만 믿으라고 끝 어우 힘들었다 이번판 진짜 아 뭐야 저거 원래 내 말이 나왔었어? 아 아 가운데에 숨쓰는 내가 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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